1968년은 여러모로 한반도의 큰 변국점이라 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군정기를 거치며 38선을 기준으로 각자의 정부를 수립한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를 죽고 죽이며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6.25 한국전쟁으로 휴전선을 놓고 다시 남과 북으로 나뉜 채 미국과 소련의 냉전 한복판에서 전쟁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었던 1950년대를 지나 각자의 체제가 점차 안정되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힘써왔으며 마침내 1968년 남과 북의 경제 상황이 역전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 북은 1955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던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북폭중지 등으로 종전에 가까워지고 있는 급격한 대외 정세 변화 속에서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더욱 얻어내기 위해 무장공비들을 청와대에까지 난파하고 미군함을 필압하면서까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발을 여러 차례 서슴지 않았으나 이에 맞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군과 경 그리고 우리 국민들까지 합심하여 잘 대처하고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의 대동맥이자 단군 이래 최대 토목 공사로 불렸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박정희는 쿠데타 정부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내각수반 등을 겸임하며 과거 자신의 상관으로 몇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장도연 마저 몰아내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등극하며 명실상부 쿠데타 정권의 정점에 오른 직후 바로 이듬해인 1962년 당시 모든 사회적 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과감하게 시행했으며 이로부터 바로 다음 해인 1963년 10월 제5대 대선과 11월 제6대 총선을 통해 완전하게 셀프 정권 이항에 성공한 후 1964년 12월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서독을 국빈 방문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 방문 당시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인상 깊게 바라보며 우리나라에도 국가경제발전에 대동맹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를 도입할 방안들을 손수 그리기까지 하며 구상하기 시작했고 때마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로 인해 확대되는 경제규모와 증가되는 생산속도를 수송수단이 따르지 못하는 수송난이 일어나는 등 종래철도 중심의 물류수송방법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 제6대 대선을 한달 앞에 둔 1967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국가기관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대국토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강요들을 비롯한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 뇌리에 고속도로라는 개념조차 불명확한 시점에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 문서에 최초로 명문화한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우리나라 4대강 유역의 종합개발 등을 포함하는 대국토 건설 계획을 공약으로 대선 유세에 적극 활용했으며 제6대 대선을 승리하고 6.8 부정선거로 국회마저 장악한 직후인 1967년 7월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관련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던 주원을 파격적으로 건설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당시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들을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을 밀고 나갔습니다 건설부 장관으로 주원이 임명되자마자 서울부산선에 대한 기본계획조사가 작수되었고 이로부터 몇 개월 후인 1967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안에 완공할 것을 지시했으며 직후 육군 공병 감실과 건설부를 바탕으로 테스크포스인 청와대 파견단을 조직했고 1967년 12월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경제부총리가 부위원장, 연계부서 장관 및 각종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관 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 막대한 예산을 당시 시급했던 물가안정이나 중소기업 육성 및 학교 내 교실란 해소 등 각종 현안들을 뒤로하고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 및 각종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부족한 예산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체결했던 대일청구권 자금 중 690만 달러를 차관으로 들려오고 국회 날치기를 통한 휘발유세를 인상과 국제개발협회 등으로부터 융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 마련했으며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혜택에서 소외된 호남지역은 대전을 분기점으로 하는 호남고속도로 건설 약속으로 강원지역은 영동고속도로 건설계획 및 추진으로 일부 경상도지역은 노선까지 변경하며 경주와 인근 도시들을 권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부 반발들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 문턱까지 들이닥쳤던 1일 사태와 미군함이 국에 의해 강제나포된 푸해불로 필압사건이 연이어 터진지 체열을도 지나지 않았던 1968년 2월 1일 당시 서울 톨게이트가 위치한 원지동 현장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발파를 시작으로 총 428km를 크게 4구간으로 나누어 제1차 착공 서울 수원 오산 구간은 1968년 2월 1일에 제2차 착공 오산 천안대전 구간은 1968년 4월 3일에 제3차 착공 대구 경주 부산 구간은 1968년 9월 11일에 가장 어려워 마지막에 착공한 대전대구 구간은 1969년 1월 4일에 각 구간별로 나누어 착공부터 중공까지 가능한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건설 인력은 1966년 1월부터 1968년 3월까지 총 2년 2개월 동안 태국 남단 파타니와 나라티왓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던 현대건설과 전쟁 경험을 비롯해 고도의 훈련을 거듭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몇몇 공병 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 인력들은 당시 차조차 귀한 시절에 고속도로라는 것 자체가 낯설었을 뿐더러 이 중에서도 바람도 잠시 멈춰간다는 곡에 추풍경을 통과해야 하는 대전대구 구간은 4개 구간 중에서도 가장 난코스로 특히 해당 구간 중에서도 소백산맥의 허리인 당재를 통과해야 하는 당재터널 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총 12개의 터널 중 공사 길이가 가장 길었을 뿐만 아니라 절함 토사로 된 퇴적층 성격의 토질로 인해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일쑤였고 공사 기간 동안에만 총 13번의 낙반 사고가 발생하며 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애석한 일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를 봄여름 가을겨울 사계절이 두 번 넘게 지나는 동안 비나 눈이 내리는 등 각종 악조건들 속에서도 얼어버린 땅에 불까지 질러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3교대로 쉼없이 공사를 진행했던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고 결국 그렇게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동원된 당시 우리나라 인구 3,804만 명의 약 4분의 1인 900만여 명의 금면성실한 노력이라는 말로는 체다 표현할 수 없는 헌신과 공식 기록 총 77명 비공식 집계 수백 명에 달하는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1970년 7월 7일 첫 삽을 푼 지 불과 2년 5개월 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의 대동맥이자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불렸던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우리들에게 끼쳤던 영향은 단순히 당시 15시간 걸리던 서울 부산 간의 이룡시간이 4시간 반으로 3분의 1 이상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간의 인력과 물자 교류 등이 확대되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물리적인 선순환 효과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어진 인력장비 예산 공법 등 각종 건설 노하우들은 우리나라 건설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총 428km에 이르는 국토의 대동맥이자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를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완공했다는 승리의 성공의 경험은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등으로 수십 년간 당시 우리들을 억눌렀던 상실감과 좌절감을 극복하는데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전세계 그 어떤 나라도 쉽사리 이뤄낼 수 없었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극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기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군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업이라 평가받아도 아깝지 않은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차조차도 흔치 않았던 시절에 시대를 앞서보며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많은 반대와 다른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을 잇는 말 그대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당시 거의 유일무이하게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경험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양말조차 갈아 신을 새 없이 현장을 누비며 당시 건설 현장 중 가장 난제였던 당제터널 공사에 초강시멘트를 투입하여 해결하는 등 건설 현장 최전선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온갖 역경을 헤쳐나갔던 현대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당시 정부관료들과 참여건설사의 책임자급 인사들의 노력도 모두 박수받고 기억되어야 할 값진 유산이지만 1971년 7호질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보다 먼저 완공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자신들의 출세의 지름길로 여겼던 몇몇 인사들의 책임지지 못할 아부성 발언들로 인해 그저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여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던 당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900만명의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피와 땀 그리고 그 전쟁과도 같았던 2년 5개월이라는 말도 안되는 공사기간 중에 위험천만했던 현장 속에서 낙반사고 폭발사고 매몰사고 익사 등으로 최소 77명 최대 수백명의 소중한 목숨들이 희생되었던 마음아픈 역사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